비쎄 마라 비탄 이륙 가능 보강무음 진짜 쓸 카드 진짜 없네 단체로 미라 선법 왔는데 이거 좋은건가요 아니요 안좋은거에요 리셋 하셔야 됩니다 래퍼만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거 래퍼만 계속 나오고 래퍼만 계속 나오고 래퍼만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보강무음 지금 떠도 별로 안좋잖아 이막쯤에 떠야 얘는 번개 다 피하네 번개보다 빠른 보충이 향룩 진짜 밸류 수준 처참하다 이런 EM주 아니 미친 레이저 포인터만 계속 나와 이걸 어떻게 이겨 공격카드 전부 다 6댐짜리 뜨고 아니 6댐짜리 카드만 뜨는데 어떻게 이겨 진짜 어떻게 이겨 이걸 아이씨 6댐짜리 카드 5댐짜리 카드 빡치네 와 10댐 9댐짜리 메아리는 모든걸 바꿀힘이 있어 그게 메아리니까 헐 엑소에서 버퍼뽑기 헐 가능 트로게이머 헐 액 진짜 진짜 너무 약한데 약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됨 약하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됨 서울주의 저열이 제일 나을거 같은데 메아리 쓰려면 핵배터리 트롤 트롤 핵배 저열 다 할만한거같은 엑소에서 아 이 미친 아니 미.. 아 스트로라벳 최저파 재구성 증비장공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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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림 오블림 이게 이펙트가 맞을까? 이미 죽은 디펙트가 꿈을 꾸는게 아닐까? 호철은 등반의 꿈을 꾼다. 아 진짜 카드좀 줘 제발 메아리만 잘 나오지 순 나머지는 홀로그램 역시 나갈 것 같다. 아 번구 써야 되나? 땡기 연막 은하키고 2대 모자랑 2대 모자랑 2대 모자랑 0 0 0 1대 모자 1대 모자를 강로야 강로야 고마워 고마워 까까 털까지 받어내기 지금 필요 없긴 한데 일단 미리 넣어놔야 뭐야 이거 까까 털 있으니까 까까 까까 전기 냉기가 없다 냉기가 없을 수도 있지 그려 배아리 아 요정검거 물음표에서 상점 나왔는데 돈 없어서 제거 못하기 왜 소리 안남 유성타격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눈피에 이덱 아 이제 영체화 강화하고 불나나 불둘 불둘 보면서 영체화 싹 다 강화 때리고 메아리 영체화 로 버틴다 는 상상함 타이밍 이케 틀렸어 여기는 꿈꾸는 디펙트 꿈꾸는 디펙트 꿈꾸는 디펙트 꿈꾸는 디펙트 꿈꾸는 디펙트 살게 없네 음..아저씨 살게 없네요 가나? 가나? 난 살아있다 still alive ima 유준 개무섭네 유준 개무섭네 간다 너 버틸걸 퍼퍼 매아리 타면 망하니까 어? 만가? 소아지 싱샥 분명 쁘러 어소 타이밍 잠잠 voy Parks 아끼 이빨 이소 임 뭐야 759골드 달래 양심 어디가냐 쇼츠강이다 쇼츠강 쇼츠강이다 이펙트 인생 쇼츠 인생이 아닌가 아 나올 만해서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지 새벽 3시에 햄버거 먹는 성장암크 대신 먹어먹는 사람이 어딨어 대신 먹어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잇 제발 요 도라야 나왔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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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잇 아잇 아 아 아 아 아 엔터크래프 제발 워낙 더하자 뭐 땜에 안되겠다 아 불안한데 아 억가각인데 무진장 무진장 억가각인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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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엘로월드 우리 모두 같은 상상함 나 이거 좀 실수라고 봐야겠네 나 이거 좀 실수해 나 이제 다 먹으면 안 돼 이제 다 먹으면 안 돼 나 이렇게 먹으면 안 돼 또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후 한 턴 붙어볼까 애송이 에반데 제발용 빠지면 규수는 누가 막어 규수는 누가 막어 그래도 다시 꼽았다 규수는 이리 놓나 뭐야 샤이 규수는 아니 내가 냉기고채가 없어가지고 파워 그냥 다 꼴아박고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냉기가 있으면 버티면서 천천히 하겠는데 냉기가 없어 템포 올려야지 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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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수없다 며칠 후 포즈하우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벗업 벗업은 나였고 벗업은 나였고 융합 아니 냉기 결국에 호빼기도 안 비네 냉기 보신 분 경고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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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턴이 두렵다 아 내 밀집 내 밀집 내 밀집 왜 깎는데요 왜 오 도라이니마 에오 도라이니마 밀집 아이씨 밀집 0이야 아니 냉기형이야 냉기가 땅크스 냉기가 뭐야 내 냉기 돌려줘 상 부터 잡는게 맞긴 하겠지 영채화 진짜 쎄다 근데 아야야야 안돼 냉기 떴으면 할만할지도 님도 치샘 밀집나옴 길 모자라지 않겠지 그래도 성동 액체가 나은가 병혼돈이 있어야 그래도 40장중에 영채화 3장 있는거 뽑아야되니까 오잉 아니 태용채화 리트 냄새 스팸 부터 스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h my buddy. 들어 모자라지 않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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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얼눈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얼눈... 얼눈의 중요성을 잘 아시겠죠? 삐음... 얼눈의 중요성... 저장 후 종료하면 없어도 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